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고 이기는 역사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할 정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일단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방향 흐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 재주, 사단 문제, 지옥 문제 깨끗하게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근세를 주시면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근세가 있고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복음 가진 주의 백성에게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문제, 사건 속에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누리느냐? 그게 삶 오늘의 비밀입니다. 삶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집중을 위해 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집중하십시오.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릴 거라고, 너나 있던 종이 같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금반지를 잃어버렸다든지, 백불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쌍심지를 켜고 찾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작동되면 집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상도말이 이상해요.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 저을 영어로 잃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에 놔든지 까먹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할 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뭡니까? 보물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행복한 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특공대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포로로 잡힌 라이언 일병이 뭐냐? 전도대상자 우리의 이름은 전도대상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도대상자입니다 총을 잘 쏘아야 되고 총을 잘 쏘아야 돼요 총을 잘 쏘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그 사람에게 맞게끔 딱 이렇게 풀어주는 명사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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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통해 주역들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뻤던 것은요 그 앞에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다 제가 이렇게 듣지는 못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듣기로는 우리 마이코가 영적을 시켰다네 얼마나 잘 정겼어 내가 지금까지 본 이 뭡니까? 볼리비아 남미에서 온 사람 가운데 제일 잘 정겼어 그런데 어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갔다가 바로 와야 된대 교회로 다시 그런데 캠프에 가가지고요 은혜를 받았어 자기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접이 딱 되는 걸 처음 했다잖아 그 순간 막 바로 사명자로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제가 듣는 게 바로 알 수 있었을 때 그 때에 나의 일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월 달의 캠프는 맨아사스에 스페인이시가 많다네 자기처럼 그 가수 캠프에 있는 맨아사스 지역에 많은 희스파릭스도 있으며 그래서 그 때에 나의 일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을 하려고 온 것도 없는 이야기를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는 걸 알 수 없는데 그 아무튼 그 구원의 길이 중요해요 어느 분은 이것을 심폐소생술이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심폐소생술에 살려내는 게 구원일이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뭔지 알아요? 구원의 길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안되면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마누라가 악처면 철학자가 된다고 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철학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가 되겠어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어도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말로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볼 지게 딱 느낌이 행복해 보이구나 이래야 된다. 물론 성령이 감동해서 무거운 짐을 아울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인상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도 오메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다가 구원 받았구나 이래야 예수와 믿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서도요 너는 불행한 걸 내가 아는데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look if you somehow do not look as happy with the gospel then as you're evangelizing the people that's receiving that evangelism will be thinking you need to be happy yourself. 어제 같은 날 캠퍼를 하러 갈 적에는 구원의 길을 총 잘 쏘는 명사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on a day like yesterday when we're going out to the evangelism field we all need to become a very specialist that can relay the way of salvation. 현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1년 이상 가는 직장 현장으로 갔다. 어쩌면이 아니고 원래는 평생 살아야 되잖아. 시댁 가문 현장으로 갔다. 평생 살아야 되지 예언 안 하면은 처가 댁으로 갔다. As long as you stay married as long as you don't go through the divorce you will have to go and visit in last once in a while. 구원의 길 총을 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일단 행복이 보여야 돼. So when you go to your original or you know the regular fields you need to be happy with the gospel first even before you deliver the way of salvation that is. 어떤 행복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보금 때문에 행복한 걸 보여주십시오. What kind of happiness that I'm talking about? I'm saying you need to be happy not because you have money but because you have the gospel. 돈이 있어서 행복하면 내가 보다 돈 많은 친척들이 볼 측에는 참 웃기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If the source of your happiness is money then the people around you who has more money than you will look at you and say this is ridiculous 이것을 보고 보금으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You need to be sufficient with the gospel You need to make the gospel enough for you and make the gospel everything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So most importantly the word must be organized within you 여러분 써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눈으로 볼 측에는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시달리고 있고 고통당하겠죠. 말씀이 신학화 종교화 지식화 되어있지 말고요 내 것으로 딱 정리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셨다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기독교인이 잘 안되어있는 게 기도가 완전히 무당식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인생이 무당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분과 소통이 되죠. 응답하시는 분과 대화가 안되고 소통이 안되면서 응답만 받으려 한다. 극히 인정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도가 대화가 안되면 그냥 대화가 안되면 그는 오늘 예림이와 말씀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응답을 안 받아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버리면요 사실은 기도할 게 없어요. 동시에 나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인만웰을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초등학교 때 보물찾게 하듯이 최고의 보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해놓으셨습니다. 전도가 정리되어져 있어요. 어제 캠퍼로 가면서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전도는 캠프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갑자기 전도는 캠프다 그게 뭔 소리야? 전도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합니다. 캠프는 뭐냐? 빛을 바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허감을 무너뜨리는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캠프가 안 되는 전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또 말씀하고 싶은 꼴자는 뭐냐? 전도는 마야로 갔는데 캠프가 안 되면 무용하다. 전도는 캠프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전도보다 중요한 게 캠프다 전도하러 가면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허감을 쫓는 빛의 역사 생명 살리는 빛의 역사 가장 중요한 캠프가 뭡니까? 나를 찾는 캠프가 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병고 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시간이니까 캠프의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현장이 보인다. 전도라는 행위와 전도하러 가는 현장이 보이는 것은 차원이 다르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그래만 해놔 놓고도 영접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자꾸 살아남아 있는 거지 현장에 안 보이는 사람이다. 보험이 없어졌구나. 사단이 이렇게 현장을 보험 없게 만들고 있구나. 사단이 seizing control of the field making the gospel not appear there 그럼 나는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이냐? 그럼 나는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이냐? 이게 뭐예요? 이 캠프 그러면서 뭡니까?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내 평생에 내가 이 업을 가지고 전도에 어떻게 쓰임 받겠냐? 보동식 보호자 동력자 식주의 친척 수고하는 자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이명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경험과 선입견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이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제일 첫 번째가요 말씀이 붙잡혀요. 우리는요 하나님인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 안 좋은 일이 생겨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경상도 표현이 오해가 생기는 표현인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반려가 노예로 갔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성교사 총리로서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왕창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하나의 의미야 저는요 노예로 갔으면 요셉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 고향으로 보내주시와요 눈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니 형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똘똘 뭉쳐 자기를 팔아버렸다니 All his brothers with no exception came together in solidarity and wanted to kill 요셉 야곱의 바로 대문 마전편에 있는 형이 팔았으면 기도가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 하는데 형들이 팔았으니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설교할 때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제가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지만은 제게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의료음 속으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붙잡기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좋은 것, 나에게 주인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NO CHOICE 상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 삶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답을 받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죽게 맡기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됩니까? 나는 막히는 형례는 내는데, 안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몰고 가는 줄 압니까? 맡길 수 밖에 없는 NO CHOICE 상태.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요셉이 은약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NO CHOICE라고 할 적에 한탄으로 보지 않고, 감사거리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안 좋은 일을 챙겼을 때,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칠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언제 제일 하냐, 흥분되었을 때 놓쳤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NO CHOICE를 안 하고, 응답에 빠져 죽은 인간, 접심을 응답에 빠져 죽은 인간, 여러분, 응답에 빠져 죽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응답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윗이 왕이 되었는데, 응답을 넘어서서, 나의 왕이신 여우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속습니까? 응답 없다고, 피식 낙심하고, 온다고 응답에 빠져 죽고, 그러다가, 뭐 하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NO CHOICE 상태, 백 프로, 천 프로, 보너스 샷까지 넣어가지고, 누르고, 흔들고, 밟아가지고, 여러분이 안겨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청년때 믿음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빌리뽀 1장 구절을 받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와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를 NO CHOICE 상태로, 홍해 앞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주소서. 내 머리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무너뜨릴 뿐이 아니고, 독수리 날개치며, 나를 쫙 떨어지려면, 딱 안아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저는 제 목소리로 말할 때, 여러분,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 보호인슈런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래는 당신의 인슈런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보험을 들은 것이 있어요. 저는 구약을 좋아합니다마는, 이 보험은 신약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일 높은, 높은 고자를 쓴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창 17절 보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전하는 것이다. 목회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와서 사람을 붙여준 것은, 더불어 함께 20명을 보내주면 20명에 맞는 전도, 100명을 보내주면 100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도, 50명이면 50명까지 할 수 있는 전도, 5천명이면 5천명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제 멋있죠, 그렇죠? 좀 고상해 보이죠. 그게 고상한 약관이 아니고, 그 고린도전서 1창 17절 보험 약관에 글에 적혀있어. 네가 목회하면, 사고 나도 보험금은 지불 안 할 것이고, 네가 성도들 잡아가지고, 50명을 100명 만들고, 100명을 500명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목회를 하면, 네 인생 사고 나고, 교회 사고 날지 나는 보험 줄 수 없다. 그게 되어 있더라고. And so, what I'm trying to do is not that. I'm not trying to make you classy, although it sounds classy, you know. I do believe this verse, 1 Corinthians 1.17, is that only term and condition for this insurance. God is basically saying, God told me that if I'm going to do my pastoral ministry, if I do my pastoral ministry, when there's a mistake, when there's an accident, God's not going to take care of it. But if I were to just share the gospel, do the work of spreading the gospel, and find the evangelism that fits my size, then God is going to take care of all.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오매불랑 교회를 봉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내가 보내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잘하건 못하건, 2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 성교, 1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 성교, 2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전도 성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집중하면, 내가 네 목에 책임진다. And also, based on the scripture, I really feel that God spoke to me, and said, instead of, you know, trying to grow a church in size, or revive the church in size, if you really concentrate on finding the evangelism that fits the size of 20, 50, or 100, and that's the size that's given to you, then I will take care of your pastoral ministry. That's what I felt. God spoke to me. 제가 좀 다른 목사님하고, 약간 좀 달라 보이죠, 그렇죠? So now, I do look a little bit different than other pastor, huh? 그럼 망하는 거예요. Then, you're looking at incorrect. 고린도 전서 1장 17절에 보험 약관의 글에 나와 있더라니까. 1st Corinthians 1.17, I really believe this is a term and condition for my insurance, and this is what the verse says.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지 안 될지 난 솔직히 몰라요. But I honestly do not know. I cannot fathom how our church will grow in size. 정말 몰라요. I really don't know. 그러나 아는 거 있어요. I have no clue. 고린도 전서 1장 17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험 약관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있습니다. There's only one thing that I know. if I were to really go all into the 1st Corinthians 1.17, which is the term, the only term and condition for that insurance, then God really will take care of my pastoral ministry and the church. 그런데 고린도 1장 17절 약간의 2번째 약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100명을 200명 만들 것인지 이런 예와 저런 예와 들어가가지고 명설교하지 마라. Basically it says, do not do this. Do not share the gospel with the words of eloquent wisdom. Basically God was telling me not to, you know, try to share good words or eloquent words and persuade people. 네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신 주제에 세계적으로 잘해도 나는 네 목회에 책임 못 진다. He told me, you're not an eloquent person to begin with. But even if you try to become eloquent to do your pastoral ministry to lower people, I cannot take care of you if you do that. 그러나 성도들이 경상도 버전의 네 말을 1년 이상 교회를 다녀야 알아들을 줄 정도로 네 말이 행설수설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And he said, if you vow, if you swear to only share the gospel, even if you're not eloquent, even if it may take congregants a year or two to get used to your words, if you only share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then I will take care of you.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정리입니다. That was the word organization given by God to me. 왜냐? 내가 목회 부응시킬 만한 능력이 0.1%도 없는 사람입니다. There's a reason I receive this word. It's because I don't have a power, not even 0.01% of power to revive the church. 그래서 여러분이 뭘 정리해야 되냐?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말씀이 정리입니다. So it's the same thing for you. If you want to receive answers, you need to organize the word in you.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부응시키고 하나님이 부치시는 거예요. And if you follow the word, God will send people. God will revive you.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 성장학, 부응학 필요 없어요. So honestly, I don't need the method of reviving the church, growing the church. 오히려 그리스도만 말했을 적에 성도가 싹 다 나가고 심지어는 네 마누라까지 나가버리면 어짤래? 그래도 그리스도만 말한다. Now, God may ask me, if you share the only gospel of Christ, everyone may leave, even your wife may leave the church, what would you do then? When I would say, God, I will still share the gospel of Christ.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목사는 교인 한 명도 없어도 성경 한 권 가지고 누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 권 가지고 내 인생을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With the word of God, you must be able to communicate with God.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봄, 약관에 하나님 사인, 내 사인 들어가야 돼요. So when you are signing the contract, the insurance contract, the heavenly insurance contract, you need to have God's signature and your own signature on them. 그걸 이면 계약해요. That's the secret bilateral covenant, or bilateral contract. 그럼 이재규 장노님. So our elder, 제규. 장노님은 하나님하고 이면 약관의 언어 말씀을 가지고 약관을 쓰고 사인하셨어요. Elder, when you signed that bilateral contract that you have with God, what was the scripture that you held onto? What was the scripture that you signed into that contract? 내가 좋은 구절 쓴 거 말고 하나님이 적어진 그 거절에 내가 동의하냐. Not the scripture that you found because you like it. But when God gave you that scripture, when God gave you the word, were you able to agree on that and really put your signature to agree on that?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미국 보내면서 약관에 보고 동의하면 사인하고 안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인했어요. And 1 Corinthians 1.17 was the word that's given to me in that type of situation. So God presented me with this contract, with this verse and said, do you agree with this? If you agree, you need to sign. So I signed that contract and this is how I'm standing.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잘 되라고 교인을 대변해서 여보 설교 짧게 하고 삼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o once in a while when we're on somewhere, or on our way to somewhere, yes, my wife is very considerate. So in order to be considerate of our congregants and represent the congregants, she does sometimes give me a hint and a note and say that you need to keep your message short and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use easy words. 그때 내가 알아요. 내 얼굴이 말기 얼굴일 거라고. And I know that whenever I hear that from my wife, I know my face turned into a face like the devil. 그래서 마누라 안 쳐다보고요. 이래 쳐다보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끄집어내가면서 막 합니다. So sometimes I don't even look at my wife when she says that I don't even look at her because I know that I'm going to say something bad. So I just look away and then I do just, you know, say something with my own lips. 그때 원싱하냐, 내가 뭔 말인지 안다. But I do understand what she's talking. 그리고 네 말인 것도 알고, 교인들 말인 것도 알고. But I do understand that that's coming not only from her, but from the congregation as well.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교인들을 핑자한 네 말인 것도 안다. And most importantly, I also know that when she says these things, she's actually, I know where she's coming from. She's actually coming from herself. But she does try to relay that, represent the congregation. And I do know that it's whatever I say, whatever I do will not really, you know, determine if our church is going to grow or not. So I know that inside of me, and when she says that, I do inside say that it's not going to matter, though. 하나님은 최소한 주영교에게는 약관을 설치게 성경 66권 가운데 목회에 대해서는 지킬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딴 거는 못 지켜 다 함수도 안 해요. 고린도전서 1창 17절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내 책임지겠다 했다, 이 쪼다야. 그러면서 창구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Out of all the words that are written throughout the 66 books of the Bible, I know that God knows that I can't keep any of that word, even if I were to try. So God only gave me that one term and condition, which is 1 Corinthians 1.17. If I am able to agree that word, if I'm able to agree on that word, if I'm able to just keep that word in my heart, then God will take care of the rest. God will take care of my pastoral ministry. I know that. That's why whenever my wife gives me that kind of note, without saying it directly at her, I do know that on my head. And I say, she doesn't know what she's talking about. 자,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시위대떨에 갇혀있는데, 기도 응답받기 전에 뭐 했냐? 일을 행하는 여우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우와 그 이름을 여우라 하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위대떨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하셨다. Look, if you look at Jeremiah chapter 43, which is the scripture that we read today, it talks about it in verse 2. Thus says the Lord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to his discipleship, the Lord is his name. But if you look at verse 1, it says, while Jeremiah was confined to the court of the guard, the word of God, that word of God came upon him second time. 우리는 자꾸 감옥에서 빠져나올라 하는데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말씀이 임하면은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성교 현장이고, 거기가 되어지는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답니다. So when we are confined within our problem, we oftentimes actually try to break free from that prison, but we just need to turn that prison into our mission's field, into the field where we can see the fulfillment of the word, then God's word is going to be fulfilled there. 아무리 자유인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거기가 흑암, 혼돈, 공읍 그 자체의 현장이 된다니까. Because even if you are a free man, that you are free from all problems, if the word of God is not there, if somehow God is not there, then you are going to be covered in the chaos, bornlessnessness and emptiness. 그래 되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거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감옥 속에서 발견되는 거요. So then Jeremiah was able to discover who God is within that court of God, which is a prison. 우리는 잘 나가다가 감옥에 가면, 감옥은 그냥 누구한테 욕 한 방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잖아, 솔직히. And a lot of times, in our walk of faith, when we are, when we come across a problem like prison, let's not even talk about prison. Whenever we come across someone who just, you know, says something a little bit bad that offends us, we become so angry about that. The point that I'm trying to tell you is that if you are able to have the word of God come upon you, you will be able to enjoy God there. 감옥이 아니네. 이를 행하시는 여우와가 함께하는 현장이네. Because if God is there with you, and you feel that, then you'll know this is not prison, but it is a place where the Lord who formed it to establish it is with you. 감옥이 첩첩산중, 백첩으로 똘똘 뭉쳐있어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지으신 그 약속은 성취되는데, 여기가 바로 그 현장이네. The word of God will be fulfilled no matter what. If you really know that, then you'll know that prison is the place that God will fulfill the word. Even if you are in prison in the thousand layers problems. 그 여우와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현장이네. That's the field that the Lord God is with. You must be able to enjoy this. 여러분, 히브리스 11장의 인물은요,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If you look at the book of Hebrews chapter 11, that's not the story of the people who have good faith. It's the story of the people who enjoyed their answers.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So then what happened?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Their prayer topics, the God-given prayer topics, were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요셉이요, 엄마 조카가 아주 외로운데도요, 복음 딱 누리니까요, 비전이 달라져 버려요. Look, 조셉, 조셉의 mom passed away, and it was always lonely, but because he enjoyed the word of God, he was able to see the vision. 여러분, 하나님은 심리학에 대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충 읽으면 하나님의 심리학에 뒤집히는 수가 있어요. So if you read through it lightly, if you just skim through the Bible, or read through it lightly, then you're going to be taken in by God's psychology.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있어요. Among my favorite verses, one of my favorite is John 5, 17. When you dwell in me, and my word dwell in you, ask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When we become shamanistic in our prayer, we say, God, you said I can ask anything in your name. In Jeremiah 33, people think, by holding on to that word, people think that they could just pray anything, and God will just make that happen. 그 말이 뭐요?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When that scripture says, when you are in me, meaning, we are saved. When my word is in you, when you're able to find the word of God believable, that is, 무엇이든지 구하라. Ask anything in my name. 하나님, 떡 주세요. God, give me bread.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아버지, 내일 떡 주세요. 이래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Now, think about it. If you really believe that you are in God, and God's word is in you, is there any oxymoron who will go about praying, God, give me bread? What kind of stupid is that? 하나님이 심리학자라니까. God is such an expert in psychology. 주영규가 아무리 고양이 IQ라도,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할 적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적에, 아버지, 신발 한 짝 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Think about it. Even if I have the lowest IQ there is, even if I have the lowest intelligence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 if I believe that I am in God, and God's promise is in me, and it says, ask anything in my name, I'm not going to ask God, give me a pair of shoes. 아니, 마녀의 주를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깨끗하는 기도 제목이, 포켓도, 지갑에, 만 달러씩 현차를 넣어가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만두 한 개 먹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 And think about it. The God of the universe is with you. And when God says, ask anything in my name, as long as I'm in you, then you're not going to ask something petty. For example, if you have your wallet, and you have about $10,000, and you're carrying $10,000 in cash in your wallet, you're not going to go around and say, oh, I want to have that dumpling. You can buy yourself a dumpling. And as soon as I came across that verse, John 5, 17, I realized that if I just skim through the Bible, I'm going to be at loss.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으십시오. 다시 보세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냥 왕이 아니고, 사사시대 350년의 재앙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종결자 왕이 되어야 합니다. So, not just a king. You're not going to become just a king. You're going to become a king that will bring an end, finalize the years of judgment, years of judges that continue for 350 years. You'll become the finalizer of that age. 은하께 모실 성전을. You're going to be the closer of that age. So, David naturally had to look for the temple to house the Ark of the Covenant. 이미 응답받고 왔다니까. Meaning, he already gained the answers before he did anything. 이래 되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If you are like that, you can stand as a witness.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납니다. You really don't have to do anything else. As long as you make your time. You make yourself a time to be happy with the gospel. 추보에 보니까 영접 전문가 연습 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봅시다. 7페이지에 나와있네. So, when we look at our church bulletin, open the page 7, you'll see the part that says, let's become an expert in delivering the way of salvation. 꼭 해보세요. Try it.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마일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But there'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that. I'm repeating myself. You need to make yourself a time to be happy with the gospel. 왜 집중해야 됩니까? Why must you concentrate? 하나님이 복음, 행복을 꼭, 꼭, 꼭 숨겨 놓았다니. Because God has hidden the happiness found in the gospel inside of you. 불행으로 행복을 숨겨 놓았다니. So, God has hidden happiness in disguise of unhappiness. 불행이라는 바위 밑에 진짜 행복을 숨겨 놓으셨다니. So, under the rock called unhappiness, God hid the true and genuine happiness down there. 나는 땀 땀한 게 구원의 길을 그릴 줄 아는 인간이 행복을 찾는 시간을 왜 안다지나 이 말이야. What really, really stirs me up is really agitates me is that the people are so good at delivering the way of salvation, drawing the way of salvation, but they're not happy with the gospel. Why not? 그것을 영적 서미시 시간이라. So, making that time for yourself is the time of the spiritual summit.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야. This is a time that anyone with the gospel can enjoy. 아무리 울령해도 복음 없는 데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영적 서미시에요. So, the spiritual summit is the thing that you'll become if you have the gospel. No matter how renowned you are, if you don't have the gospel, you can never become the spiritual summit. 이래되면 여러분의 하고 있는 직업, 기능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If you really have that spiritual summit time, then all the things you do, your job, your vocation, will be used by God.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10편 절반을 쓸 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David had his own time to be happy with the gospel enough that he was able to compose a half the book of Psalms. 아버지는 말이야, 형님들은 말이야, 내가 몇 살인데 말이야, 내일 막내가 나를 갔다가 말이야, 공과 사자가 있는, 여다 보내고 말이야, 이비는 욕은 못하고, 막내니까, 중얼중얼중얼 이래 하면 상처가 되는데 10편을 썼다니까요. David was the last son, the youngest son. If he just went around and said, man, my dad, he knows that I'm the youngest son. why is he sending me to the shepherdry field? If he complained that way all the time, then he would not have become that David that we know. But he was able to enjoy this time so much that he was able to compose the half of Psalms. So when bears and lions came, he was able to knock them down with a stone. 아이고, 내가 이래 죽고 돌멩이 들고 있는 것도 아버지는 모르고 이래 안 하고 아이고, 던지니까 재미나네. 이라고 던졌다니까. He wasn't like, oh man, my dad, I don't even know if he knows that I'm throwing stones like this. But you know what he did? He was basically saying, oh, it's a lot of fun. He was just throwing stones to knock down the bears and lions.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Do not misunderstand. 다윗 시대에 다윗만 돌멩이 던진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목동들은 다 돌멩이 던졌어요. Now, make no mistakes. When David was alive and he was shepherding, it's not that he was the only one who knew how to throw stones. All shepherds that was alive in David's time knew how to throw stones. 아버지 욕하면서 던지고 형님 욕하면서 던졌던 다윗 시대의 친구들은 골리안 못 걷겠다니까. But look, David's friends, the colleagues, the fellow shepherds, they were, I'm sure, they were just throwing stones, complaining about their father, about their job and everything. but they were not used like David was. God has given you a skill that only evangelists can have. And now let's talk about the cultural summit. Cultural summit. It's something that only disciples can enjoy. David defeated Goliath. Goliath이 그 길이 그 길이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말씀 정리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셔요.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평생의 전도가 정리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